가식과 편식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반대인 것 같지만 뿌리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잘못 형성된 식습관은 혈당 논리 형상, 성장 발달의 자, 두뇌 발달의 자 그리고 세로토닌 잘 아시죠? 행복 호르몬 및 학습 호르몬인데 세로토닌의 형성까지도 방해를 하죠 애들은 어쩔 수 없이 몸과 마음과 뇌의 저성장 그리고 그 부작용으로 소화비만을 앓게 되고요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 보면 어떤 잘못된 식습관은 엄마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아이에게 물려주는 비자발적 유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우리 보면 평생 식습관은 유년기 때 형성이 되는데요 유년기 때 형성되는 어떤 메커니즘을 보면 아이들이 스스로 중독에 대해서 알아가요 좋아하는 음식만 먹고 많이 먹고 그러면서 중독이 주는 쾌락을 느끼게 되고 아이들 아직 순수하잖아요 몸과 마음, 내 학습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것이 자기도 몸 사이에 자기 몸에 배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릴 때 식습관을 바로 잡아주지 못하면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에게 아이가 원치 않는 사이에 아이가 자기도 원하지 않지만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는 그런 잘못된 유산을 물려주게 된다는 측면에서 유년기에 올바른 식습관을 물려주는 것은 아이에게 공부를 시키는 것 못지않게 머리 공부 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몸 공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